4월 총선에서 진검승부를 벌일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선택 2024, 오늘은 홍성 예산입니다. 보수 불폐가 이어져 충남의 TK라고 불린 곳이지만,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전직 충남 도지사와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출신 인사의 맞대결이 성사되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보정당 후보가 당선된 적 없어 보수 불폐 지역으로 불리는 홍성 예산 지역. 최근 세 차례 선거에서도 보수 후보의 여유로운 승리로 보수 터파체 명맥이 이어지고 있지만, 4선 현역 홍문표 의원의 경성 포기 등 변수로 이번 선거는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평가입니다. 40대 이하 인구가 전체 75%를 차지할 만큼, 젊고 외지윤비율이 높은 이곳 내포 신도시의 인구가 4년 전보다 30% 가까이 증가한 점도 주목할 점입니다. 특히 전직 충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와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출신 국민의힘 강승규 후보의 빅매치가 성사되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4선의 도지사 출신 양승조 후보는 경험의 힘을 앞세우며, 홍성 예산을 명실상부 충남의 중심도시로 키우겠다 강조합니다. 도지사를 지낸 4선 국회의원, 이런 경험과 식견, 경률을 갖춘 후보가 양승조에 생각하고,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조직으로 살 수 없는 저만의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수석 출신 강승규 후보는 윤심을 바탕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시대를 이끌겠다고 공언합니다. 지역사회 공약에 대해서는 양승조 후보는 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와 경부선 KTX 직결을 최우선 공약으로 뽑았고, 강승규 후보는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와 먹거리 등 킬러 콘텐츠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양승조 후보는 진보당 김영호 예비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했고, 국민의힘 강승규 후보도 자유통일당 김원수 예비 후보와 단일화에 이들의 지지표가 어디로 향할지가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JB 김천진입니다.